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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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분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네. 이제 영화 아직 안 봤을 텐데 이제 한 기억을 마지막에 봤으면 참 더 이렇게 여운을 갖고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장면처럼. 남조로. 저희 배우님들 인사 속에 먼저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음역의 이혜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죽음을 사랑하는 엘리자벤 역의 옥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영화 보면서 혹시 지금 첫 번째 보시는 분? 아... 생각보다 많은데요? 저희 그 영화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좋았었는지 두 분은 짧게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기술 시사부터 변천사를 쭉 보다가 마지막 완성본을 봤을 때 처음 본 장면이 맨 앞에 이름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인트로? 그게 상당히 울컥했어요. 의외로 계속 보던 장면이어서 나머지들을 저를 가까이 너무 확대해서 보는 게 좀 많이 불담스럽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기도 했고 네, 그 앞에 나가는 인트로 부분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영화 배우로 데뷔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싶은 아주 신기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는데요. 일단은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네,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 크게 잡히니까 네,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지만 네, 어쨌든 영화 배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가문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고 딱 2년 전에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추억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딱 그 시간대로 돌아가서 작품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시고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 두 분께서 저희 주군과 일리자들 씨 가까운 그림들 되게... 본인이 보셨을 때는 민망하겠지만 저희 관객분들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네! 맞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몰라, 예뻐! 하하하하... 네... 누가요? 옥주의야! 옥주의야! 하하하하... 다 들으세요. 뜨겁네요. 하하하하... 악몽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그래서 저희 두 분이, 두 배우분께서 사실 이 뒤에서 기다리면서 저희 포스터에 사인을 해서 준비를 해두셨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포스터 받고 싶은데 포스터에 수량이 많이 적다고 얘기 들어서 그쵸. 근데 지금 저기 추가로 이제 배우분들이 한 장 한 장씩 사인 포스터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추첨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관객분들이 다 안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좌위에 다 착석하셨나요? 경쟁자 없애려고 지금 안 들어왔는데 그런 거 없긴 한데 일단은 지금 지금 몇 분이지? 네... 저희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빨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나오지 마세요. 뛰어나오지 마세요. 아까 저희 넘어질 뻔했어요. 네, 넘어질 뻔했어요. 2열에 21번. 2열에 21번. 2열에 21번. 2열에 21번. 11번. 지금 다시 그렇게 시작해보셨으면 해요. ennis 앞에서 22번 if. 제이언이 1 nou Antes 2가하고 Monster, Plaza 2 다가 вами 그teenth 낭므를 Freund, thì 5. 벌써 노아 hadn't the same Ос Ugh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어우 부럽다. 아 네.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단체사진을 찍고 저희 넘어가보도록 했어요. 저거 뭐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 미안해요. 이거 내가 너무 가져온 정성이 가득해서. 이게 누가 진짜 아기 고양이였을까요? 이런 게 적혀있네요. 자 잠깐만 찍을게요. 하나, 둘, 셋. 1, 2, 3, 1, 2, 3, 1, 2, 3. 컷. 감사합니다. 아 이쪽도 봐야되네. 나 한 번 버려줘. 네. 이제 저희 시간이 없어 영화를 봐야되니까 저희 네 이제 단체사진 한 번만 좀 빠르게 찍고 근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절로 내려가셔서 아 저희 아까 여기 관이 돌비시네마관이다 보니까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 핸드폰 플래시들을 다 켜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네 플래시들을 다 켜주시면은 엄청 이쁘게 나올 거예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거의 지금 마지막 그 씬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한번 그 멘트도 뭐 하나 정할까요? 어떤 거 할까요? 아까는 뭐 엘리자벳 죽음의 춤 나와 함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거? 아 당연하죠. 노래 불러야 돼요? 노래 불러야 돼요. 노래 불러야 돼요. 지금 정확히. 노래 불러야 돼. 여러분 제가 부를 수는 없으니까. ridicul moc 쉽지 않은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좋은 것 같아요. 일레일레 한번 가볼게요. 저 이제 사진 찍겠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있다보니까 저 이제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그럼 여러분이 어려워하니까 도와드릴게요. 일레일레 혀가 짧아가지고 일레일레 엘시벳 엘시벳 이렇게 할게요. 쉽지 않네요. 나 까먹었다. 일레일레 엘시벳 엘시벳 하면 엘리자벳 하는 거예요? 일레일레 엘시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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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레일레 엘시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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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저희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옘시벳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